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최근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논문조사 1차 결과가 9월 4일이나 돼야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본조사 결과 발표는 대선 한 달 전인 내년 2월 4일 정도로 예상돼서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민들은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을 반년이나 끌고 가냐? 서울대 고대학생들 왜 이번엔 입을 조용히 닦고 있냐? 표절인지 아닌지 프로그램 돌려보면 딱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내년까지 시간을 끄는 거냐? 이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참고로 지금 종로 한복판에 이런 벽화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로 한복판에 벽화가 그려진 건데요. 줄리의 남자들 그리고 줄리의 꿈 그리고 영부인의 꿈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넘은 김건희 비방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아니 김건희 본인이 줄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윤석열 부인을 비방한다고 그러냐?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죠. 결국 줄리라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양재택 씨가 모친의 치매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폐륜 행위가 취재? 양심은 있나?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열린공감TV 취재진을 향해 저런 식으로 치매 진단서 3장을 공개하며 거동도 어렵고 맑기도 어려운 94세 어머니를 몇 시간이나 몰래 인터뷰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붕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뻔뻔하길래 치매가 아니라는 프레임을 걸어 아들인 본인으로 하여금 치매 진단서와 치매약 처방전을 공개하게 만드냐?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윤석열 씨 측도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 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윤석열 씨 본인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패거리들이 조국 일가를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수사를 빙자해서 한 가족을 향해 모욕주기하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던 건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당해야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당신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검증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아니고 본인이 과거에 저질렀던 짓 한 번만이라도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양재택 모친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개명전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건 뭐로 해명할 거냐? 왜 관련도 없는 여자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패륜이 뭐냐? 대통령 후보의 거짓말 확인하기 위해 취재한 게 어떻게 패륜이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는 영상 삭제 안 한다!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고요. 분명히 취재 과정에서 기자 신분을 밝히고 명함도 드리고 기자 전화번호를 저장하기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인터뷰를 통해 저 진단서 공개에 대해선 치매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을 뿐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질병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렇게 명신이가 라고 얘기를 하길래 놀랐다는 거죠. 94세 노인이 김건희의 과거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선 어떠한 해명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씨 측도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캠프를 통해 고발했다는 건 본인이 패소할 경우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빠져나가기 위한 흔한 수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편법이라는 건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영상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방송한 건데 삭제할 이유가 뭐냐?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 오히려 양재택의 말에 문제가 더 있어 보인다. 만약 어머니가 치매라고 하더라도 뭐로 보더라도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진짜 언론이다 취재와 팩트로만 바라는 열린공감TV의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고요.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알라 이겁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고 나오는 것도 정말 창피하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윤석열 캠프에서 열린공감TV를 고발한 걸 두고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꼼수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 총선 당시 MB가 저를 이명박 재단을 통해 고발했을 당시 당당하면 이명박 본인이 직접 고소하라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혀 듣지도 않았지만요. 그러한 MB를 쿨했다고 표현한 게 바로 윤석열 씨입니다. 저런 식으로 칭송을 했었는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MB 시절 끔찍한 민주주의의 퇴행 그런 사람을 쿨하다고 칭송한 윤석열 저들이 꿈꾸는 미래가 어떠한 사회인지도 벌써부터 눈에 헌하죠. 그래서 둘 다 겉으로만 대범한 척하지 말고 진짜 쿨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마저도 우습게 알던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제 열린공감TV에서는 김건희 씨의 빼박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죠. 해당 사진은 아크로비스타 306호 아파트 대출금을 2회분 정도 남겼는데 김건희 씨가 나머지 돈 갚는다고 가져가더니 그냥 본인 앞으로 해놨다는 날짜까지 빼박으로 저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게다가 월주스님 연결식에서 거의 잠을 자가지고 최재성 전 의원이 저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윤석열 씨 측 캠프에서는 억지 주장을 펼쳐가며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를 정치 갈등과 분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저렇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재성 전 수석은 구도상 시선이 윤석열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허나전 10분가량을 빼고는 계속 자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대응 방식은 찌질하고 대응 내용은 저질이고 윤석열은 숨고 대리인은 거짓과 조작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 또한 윤석열 씨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보더라도 윤석열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는 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최재형도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다 홍준표 게다가 또 다른 차원에서는 오세훈 씨까지 여러모로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말 같지도 않다는 걸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새벽 한겨레에선 중요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비위 혐의자를 고위직에 박형준 시장의 인사참사를 지적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부산시의 고위 간부가 승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비위 혐의로 대기 발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산시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또 LCT 얘기가 나옵니다. LCT 쪽으로부터 30만원짜리 선물을 7차례나 받은 혐의로 김모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통보를 한 건데요. 이에 부산시 안팎에서는 인사 시스템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도 저런 비리 덩어리를 시장으로 뽑아주니 개판이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박형준 저런 거 다 알고 뽑은 거 아니냐 부패만 해도 일만 잘하면 된다고 MB 뽑았던 거랑 똑같은 거 같다. 박형준이 뽑힌 거 자체가 예견된 거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라면서 그냥 뭐만 하면 꼬투리 잡고 비난 퍼붓고 심지어 언론에선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그랬던 걸 기억해봤을 때 지금 이번 논란에 대해선 또 얼마나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는지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